저 불 저 불 저 불 저 불 위 예 돌 돌 허어 돌 몇 번이었어?氣 템고로다 죽어 이제 익숙해질때데데도 icians 돌 돌 돌 3번 이거 4번 불 꾸는거 4번 돌 3번 오케이 불 꾸는거 3번 3번, 2, 4번 3번, 4번 아니지 3번 아니지 3번이 아니야 1번이지 멍청아 1번, 4번 4번 아닌데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 5번 먼저 어휴, 많이 만드리겠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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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어휴 쥐가 풀이다 봐보시지 야야야야 야야야야 러드리 말도 안돼 다 죽였는데 이렇게 쥐를 한 무대에 더 풀어놔야 되는구만 저기도 와 여기도 한 무대에 더 풀어놔야 돼 와 진짜 아 잘했는데 어서오세요 아 진짜 짱나네 에엥 와 와 오기만 와 봐 그냥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또 불 끄면서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해 하면서 문은 연락을 시킨다. 조심해야 되지만 문은 네가 열어. 내가 죽을 순 없으셈. 천장이 무너지려고 해. 괜찮아. 우린 주인공이라 안 죽어. 야 빨리 이것도 열어. 말 열어. 숨 막혀 죽겠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콜록 콜록. 목 감기, 코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헐. 잘했으셈. 잘했으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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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9번. 자, 1호 9. 1호 9. 1호 9. 1호 9. 안 돼. 다음 날. 6번. 수고하실 수 있는. 너를 죽이라고 와 너를 어떻게 죽이냐 얼굴 다 죽어라 우리 돌 아홉 개면은 좀 승산이 있을까 아 왜 거길 맞추냐? 머리를 맞춰야지 아 진짜 돌 아까 죽겠네 돌이 얼마짜린데? 제주도에서 공수해 온 귀한 돌인데 이거 파산석 엄마 아멘 업그레이드 아 아 아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어 오늘 엔딩 볼 수 있겠죠? 허허 붙어 빨리 내버려둬 아미시아 뭐하는거야 동생하고 같이 있어 내가 밀거니까 괜찮아 정 도와주고 싶으면 경비병 오는지 좀 봐줘 고마워 고마워 숨을 어드리 내 걱정은 하지마 꼬맹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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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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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쐈잖아 누나 대답 못해 로드릭 로드릭 로드릭이 죽는줄 알았더니 내가 죽네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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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치워주고 그렇지 뭐하는거야? 형님과 함께해 로드릭 도와줘 괜찮아 도와줘 도와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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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고마워 야 로드릭이 맞았어 로드릭이 맞았어 차를 잊어, 제발! 안! 내가 도망가게 해! 아미시아, 우리 다 뒤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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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의 길을 도망가게 해! 빨리! 아! 왜 머리 맞췄잖아! 칼원들 ! 로쥬스턴 도착하면 칼레셋이 우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휴고가 안될 보도 Là 오이.. 무슨일이야? 형님과와 함께 달래요. 제가 도착하자 로쥬스턴. 도와봐요 안 돼, 도와봐요. 도와봐요 짐이 들으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드라이크 걱정하지 마, 친구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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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샤! 저 week 남지대! 이 놈하고 계십시오! 안을 깨닫고 계십시오! 빨리! 더 좋은가! 더 관심이 없어! 그만 걱정!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로드릭 로드릭 잡지마 로드릭 안 돼 로드릭 안 돼 아니 쉬면 죽어 이거 한 번 몇 벌 맞았어 우와 많이 맞았는데 도착했어 그냥 서있지 말고 빨리 로드릭 이제 좀 괜찮아졌어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저 와중에 또 힘을 써 휴구 휴구 얼른 가 니 철회야 여기서 얘는 또 그냥 내리겠지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려나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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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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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 세 세 휴구 come on we have to go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This can't be happening Meely please no Those bastards have to pay I'll make them pay Our priority is to stay alive and stay together That's why Roderick and Arthur sacrificed themselves Just leave me alone She's right Meely Augh Roderick died 영원한 참고인거야 우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렇게 자식 죽이는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아미시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우리 엄마 구하는 것도 도와줘 너무 먼데? 어떻게 안다? 도와줄게 가 이제 뒤에 있어 이놈아 하얗게 돌아와 그래 잘했어 하얗게 준비 뭐지? 확인해 볼게요 하얗게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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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안죽어! 아, 안죽어! 아, 안죽어!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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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부터 바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마. 아마도? 아마도... 그치... 그치... 아, 죽는다! 아, 왜 쟤네가... 불이... 한 방에 저게 안 꺼지냐고... 불이... 그치... 9번... 9번... 아, 저 불 들고 있어가지고 저게 짜증나네... יו... 귀 epic, 아, 내 고 아... 어렵다... 이제... PHCX. 씨... means... genuine error! habeance. 대디 어렵네 아니아니아니 쟤네를 먼저 죽일 수 있나? 일단 저건 불을 끄면 알아서 쥐들이 가겠지? 조종 안해도? 아우 다시 와 이쪽놈을 먼저 공략해 빨리 와 빨리 와 안오냐? 왜 안오냐? 저기도 불이 있어서 저기서 불 끄는거는 의미가 없어 어 여기 왔다 이렇게 절대 끌어 아웅 안오냐 도망가! 도망가! 여기가... 카카오토가! 이걸로... 준비되어... 준비되어... 형님! 도망가! 이거 완전 휴고마야 휴고마 tussen 만들 수 있는건.. 없다... 하나... 아, 여기서 해야 되나? 됐어. 나 죽어. 여기 돌아가자. 가 너네도 얼른 그래 이제 쟤네 둘 남았죠 아 가 가 가 가 미안해 와 이런 쉬운 데를 놔두고 왜 나는 저기서 허허허허허허 은폐 은폐를 안하고 왜 저기서 어? 개활지에서 동화 유형 먼저 큰 situation 실수는 이 를 죽창 죽창 아 궁이네? 죽창이 아니고 아 저거.. 저거까지 안가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 잘했어 비탈리스.. 아미세.. 아주 나쁜 일을 할게.. 나쁜 일을 할게.. 나쁜 일을 할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튼.. 아무튼.. 막 시작하려고 해.. 가자 휴고 전에 엄마가 계셔 어 이거 뭐가 써야되는데 헉? 뭐야? 나 내려.. 나 어떡하냐? 헉.. 못 오는구만.. 나 여기 있지.. 우리 여기 있지.. 우리 여기 있지..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못 오지롱 딱 좀.. 합격 하악 던질 줄이야 반칙이다 던지는건 반칙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와라구 해. 나와라지야.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 야 저 화살 쟤네. 쟤네를 죽여야 되는 거야. 화살. 궁수. 오우. 에이 숨어 숨어 숨어. 사람이 가득 모여ct들еро. 이 시각 세계의 무릴γοungsense. 예방의 무릴믈э Babe have a name. 빠른 처리 빠른 처리 빠른 처리 빠른 처리 빠른 처리 한놈 남았죠 빠른 처리 아니아니 아니잠깐만 이 자식아 흐흐흐흐 흫 짓 어어!! 가가가가가가 가 얘들아 아니 아니요 껐수면 가라고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게. 강아지! 들어와! 음.. 대단한 가족이네 멜리 도와줘 아무도 들어오면 안돼 꼼짝이야 원래 깜짝 놀랐잖아 너도 깜짝 못하게 될 거야 본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나 보구만 엄마 내 아이 이거 아미시야 비탈리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놈이 제물로 바친 거야 그 단계를 통과했어 여기 빠져나가 어, 가엾기도 하지 휴고 준비됐어? 네, 여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엔딩이 코앞이다 화이팅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주 재능 있는 학생이야 그 모든 걸 가르쳐준 게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구만 닥쳐 늙으니 하지만 나를 향해 걸어오는 너의 모습은 꼭 길 잃은 양이 목자를 향해 오는 것 같구나 뭘 어쩔 것인가 아직 보유자에게 가르쳐줄 것이 남았다 그 친구들에게도 아주 감동적이야 고맙구나 너의 순수함에 감사를 표한다 헉, 뭐야 소리가 들리느냐 천사들의 소리가 새시대의 천사들이다 헉, 어 뭐야 그 털 없는 쥐 얘네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너,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血이 죽는다 우리의血이 죽는다 잘한다 죽어 죽어 재능해 이동해 이동해 그런데 이건 그들은 재능해 재능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리지 이리, 이리 우리의 가능성이야 우리의 가능성이야 불을 끄는게 최강인데 불 끄는게 최강인데 오 잠깐만 집대 죽이는게 뭐였냐 아 진짜 집대 죽이는거 요거죠 아닌데 집대 죽이는거 이건데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게 몇번이야 8번 뭐지 그들은 그들을 구입하려고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내가 할거에요 정말? 넌 가자 우리의 가능성 내가 비탈리스트 베데몬 프리바 마큐나 아 믿지않아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지 임페리움 임페리움 왜 안됐지 임페리움 아 한대 모아야되는구나 오도리스로 유인한 다음에 루미노사 뭐 그들은 그들을 구입하려고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그들은 불을 끄는거에요 정말? 유코 우리의 가능성 그들의 우리의 지도를 한 곳에 보아 주떼를 만든다음 아 이걸로 이렇게 하라고 아 진짜 진짜 할 때기 없는 걸로 아 저걸 끄면서 나가야겠네 끄고 5번으로 끄고 9번으로 아 꿈에 쥐 나올 것 같아 5번으로 끄고 9번으로 우와 5번으로 끄고 5번으로 끄고 오 저걸 꺼야 되는데 됐어 5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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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아니 9번 9번 야 9번 했잖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다 왔는데 9번 했잖아 이 멍청한 남들아 내가 9번 했는데 왜 안했나 안굴 개밀 5번 앩 few kı 너무 너무 의욕이 앞섰다 ㅋ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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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자 하는 마음이 넘 앞섰다 도와주시오! 폭파시키고 5번 끄고 9번으로 모으고 폭파시키고 한 번 더 올 것 같으니까 모았다가 폭파시키고 왠지 한 번 더 올 것 같으니까 폭파시키고 5번으로 끄고 9번으로 다시 모으고 아니 아니지 9번이라고 멍충아 9번으로 모아서 폭파시키고 9번으로 모아서 폭파시키고 2번으로 모아서 폭파시키고 한 번 더 폭파시키고 계속 오니까 계속 대기하면서 한 번 더 오니까 야야야야 얘들아 아 왜 짜증났지요? 방송 일찍 끝나면 심심하실까봐 조금 일부러 막 너무 빨리 개면 또 그것도 또 박진감이 없잖아 응? 와와와와 와와와 됐어 됐어 저 오면 저거 오면 폭파하고 폭파하고 저거 끄자고 폭파하고 이거 끄고 혹시 모으고 폭파하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폭파하고 끄고 그치 모으고 폭파하고 모으고 오른쪽에 폭파하고 모으고 앞으로 직진하고 끄고 모으고 왼쪽 이놈들아 자!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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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 빰빰 빰빰 주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쉬운 거야 일으로 어려운 척 했어 어려운 척 진짜 못하는 척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뭐야 저건 어허허 나도 느끼고 있겠지 두렵기도 할 것이야 진정한 힘이자 자신의 재능을 설마가 고대한 고대 힌취가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합일이다 모든 일을 연결할 피 중에 피를 지닌 자 죽을래 다시 죽으래 다시 죽으래 겟래 한번 죽을래 다시 죽을래 죽을래 다시 죽을래 모든 영혼들! 모든 영혼들! 다시 죽여! 다시 죽여! 저는 용혼들! 아, 잘 보고 다녀야겠다.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나? 죽여! 다시 죽여! 피하기만 하면 되는겨? 어, 큐큐큐큐! 아, 이거였어? 알았어, 오케이! 어키도키요! 어키도키요! 뿌루!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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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오우! 야야야야야야 야! 와 이거 어렵다 죽어! 죽어! 오우! 야야야야 헉! 나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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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잖아 죽어! 다시 돌아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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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큐 죽음이니!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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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야야야 이건 아니직 도망갔잖아 다시! 됐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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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음이니! 오이! 죽음이니! 오이 죽음이니 죽음이니! 대스 또 뭔데, 또 뭔데 위험한 모든 문자들 아들아! 아들아! 제 후회자 아들아! 지금! 맥냄! 내가 못 찾아라! 그 후회자! 알겠어! 아들아! 어? 뭐래 뭐래? 잠시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쥐들을 유인해야 된다고? 할 데가 없어! 흰 쥐들을 유인해야 된다! 우와... 힌쥐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유인한다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5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물 좀 따올게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깨냐 이거를? 물 좀 따올게요. 물 좀 따올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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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쿵 지금이니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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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인해서 도망다니다. 여기다가 불도 꺼야되고 쥐 유인하는 것도 써야되고 힌지 안밝게 조심해야되고 와... 거기다 도망갈 공간은 좁고 어떻게 아냐 이거를 또 불은 불이 있으면 불이 있다고 못가고 힌지 많으면 힌지 많다고 못가잖아 지금 힌지를 그래서 유인하려잖아 깰 수 있겠지? 어? 깰 수 있겠지? 아 최윤정님 2,000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시님 지금이니 감사하구요 흐흐흐흐흐흐흐 네 고맙습니다 흐흐흐흐 이거 뭔가 뜻하지 않은 편왕이 돼버렸네 몇번 더 죽으면 된다구요? 안 죽고 싶어 그냥 깨고 싶어 어.. 아 안망했다 안망했다 어.. 도전을 못하고 걸어! 아윔아! 지금이 중요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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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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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때 유인하는 게 4번 제발 안타올! 제발! 나68 eternally, 왜 불러온다! 저거 마칠네라! 그리스도들!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이가 넷 마지막으로 지옥이이예요! 내가 내 부부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너의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여기 나만 여기 배라 날아가서 우리가 나 모두가 우리 흥 굿 사전부터 Tellg hustle 은우 유일한 은우 유일한 의상 은우 유일한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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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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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걸 도망가고 야 이거 만들어야 돼 도망가고 도망가고 힌지가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게 아 근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죠 아까보단 확실히 좋아졌어 도망가고 야야야야야 안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다시 원점으로 왔어 다시 원점으로 왔어 도망가고 피해자 아까보단 아까보단 안전 도망가고 다시 원하러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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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데데데iums! echo의 제외들! 나이! 감사하겠습니다. 마늘의 힘, 신摩득 안 그러면... ора이사! compounds! 사랑하屁, І엘은 위에서 너가 찾았는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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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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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름 나 죽을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잠깐 잠깐 집중력을 잃어서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만 보이는 것 같다! 결국은 이거라는 거에서 이거만 안 돼! 이거만 할거죠! 이미 세계를 왔던 것 같다! 이거만 가르카. 이거만, 영광도! 이거만 안 돼! 이거만, 이렇게 쥐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이는 이 마지막 장소! 이는 내 마지막 장소! 내가 바꾸고 내 몸을 become 그의 모든 사람을 이루어졌다! 너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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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미 미 야... 디예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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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late In?! 그거 끊지 마?! 칩ishop 늘었다고... Studio 에너 Progress Kit 내 인생의 희망들! 내 인생의 가슴! 내 인생! 안! 안 내면! 전에! 난! 이건 안 possible! 너가 안 될 것만! 너가 내게! 너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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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멈출 수 있겠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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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lanner! 이틀! 이틀의 시각ル without them! 이틀의 세체만가 연所 지내는 decid 이틀 직 związ은 난 일상 N이고 베리야! 요거가! 일치지 않겠지? 천지야! 천지야! 강아시면 Orthodox! 천지야! 어 Line 오 오 오 오 오 오 분 오 오 오 오 오 오 낀거야 낀거야? 와 와 와... 별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설치다 계속 죽은거 아냐... 야, 얼굴 멀쩡해졌어... 휴고! 잠시! 다 끝났어... 그냥 제 자리에 잘 있다가 피하는것만 제시간에 딱딱 피했으면은 금방 깨는건데 혼자 피한답시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가 그러다 많이 죽었네... 별거 아닌데 내가 못해서 못했다는거지... 쥐 유인하고 이럴 필요도 없었어 그.. 우리 검은쥐가 지나가는 통로만 잘 확보만 해주면 어? 끝이야? 저렇게 그냥 째려보고 끝난다고? 설마 또 뭐 있겠지 설마 있을거야 기다려봅시다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기호 아 우리 크림치즈 스파게티님 3,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석구님들의 응원 덕에 제가 깨있습니다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암걸리는 이 플레이 끝까지 응원하면서 봐주시느라고 아이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유다이는 뭐 VIP니까 유다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뭐 음악도 안 나와 아 이거 다 올라가면 이제 엔딩 엔딩 서로를 위해 오 또 있어 그 봐 있잖아 3일 후 1349년 2월 가자 다 된거야? 그래 로카스가 부탁한건 그게 다야 이거면 엄마가 괜찮아질까? 어머님 괜찮으실거야 휴고 너처럼 강한 분이시니까 맞아 빨리 세상을 찾고 싶어 권력의 맛을 봤구나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여기서 떠나는게 먼저야 아니지 저기 안심 안심하고 저기 앞다리 쌀하구요 항정쌀하고 주세요 오늘은 고기 파티를 할거에요 치킨 주세요 백숙인가? 난 치킨이 좋은데 꼬마야 한번 해보고 싶니? 저 말고요 누나가 정말 잘해요 그치 누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치은 간단하단다 돌이 6개 있으니까 6번 쏠 수 있지 반역을 최대한 많이 맞추면 돼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힘내 누나 하나 어딨어 쥐 하나 어딨어 아 저기있다 닭을 맞추라고?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닭은 나의 치킨이 될건데 사과 너한테 줄게 휴고 마침 배고팠는데 오늘은 지가 사라진지 사흘째를 기념한 날이야 서울지 저 아래에 작은 잔치가 열렸으니까 가봐 휴고 루카스가 기다리고 싶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휴고 휴고 가보자 그래 근데 우리 오래 기다리지 못해 라떼는 말이야 새총으로다가 그냥 세계를 지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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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못 들어와 꼬마야 왜요? 아무튼 못 들어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떤 남매는 수배 중이거든 중요한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 여기는 좀 그렇잖니? 알겠지? 알겠어요 휴고 가자 알겠어요 휴고 알겠어요 얘네를 또 또 수배 중이래 남매는 얘네밖에 없잖아 남매하면 얘네인데 수배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사과 20개 어때? 너무 사과만 먹고 사나 이럴 거면 닭 때렸지 내가 간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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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셋 셋 나 혼자 축제 보러 가야지 나 나 미켜 미켜 이 자식들아 축제 볼 거야 축제 볼 거라고 나도 못 가냐 그럼 나 혼자 치킨 먹으러 가 더이상 못 가네 변비 비켜 변비 비켜 변비 비켜 자식이 싸해지고 아 여깄다 니가 이겼어 너 안 뛰었잖아 너 혼자 잔치 보러 갔잖아 루카스 우리 왔어 다 챙겨왔어? 망종원은? 선사 나무는? 다 있어 가자 간다 누나 응? 저 사람들이 왜 날 저렇게 쳐다봐 멜리도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떠났잖아 날 이젠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멜리는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간 거야 거짓말 아무튼 상관없어 어머니는 좀 더 주무실 것 같지? 얼른 힘을 되찾으셔야 될 텐데 네가 산 약초들로 치료하면 어머니도 금방 회복하실 거야 누나가 영어로 아미샤 그럼요 누나는 영어로 아미샤입니다 여러분 휴고 왜? 나의 뻥 재수없어 너가 더 재수없거든 돼지 똥꼬야 이 뻥충이 진상 귀 새끼 같은 놈 휴고 유 optim 하하하하하하 딱 투가 나올 각이네요 진짜 남매를 또 수비한다는 거 보니까 이 게임을 개발하는 동안 어소보 스튜디오와 직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사랑한다 못해 지도리들 야 여덟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엔딩을 보네요 이거 소프님들 다시 보기 안 볼 것 같은데 지겨워가지고 명치 휴거 명치를 세게 아마 아까 가면서 세게 때렸을걸요 안 보일 때 온라인 보고 호다닥 들어왔는데 엔딩 크레딧 지금 오신 게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왔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답답해서 쓰러지셨을지도 영어 더빙 제작 음성 제작 및 퍼포먼스 왓섭 현장 보이스 레코딩 엔지니어 왓섭 한글더빙 아미시아 왓섭 휴거 왓섭 루카스 왓섭 멜리 왓섭 아서 왓섭 니콜라공 왓섭 라오렌치우스 군인 1 경비병 사하인 1 로드릭 비탈리 로베르 군인 2 할머니 마을사람 페아트리스 코나드 군인 3 연금술사 3 경비병 3 군인 3 마을사람 1 연금술사 2 경비병 2 중갑병 2 마을사람 3 연금술사 1 경비병 1 중갑병 1 마을사람 2 다 왓섭 마을사람 3 전용품사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